그 사람한테 잡혀가도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산다고 아버지한테 기다리도록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눈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겁먹고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너는 또 바로 뜨거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려 도망간다고 너는 또 바로 내 외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껄물 돌려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귀빠지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귀빠지게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하나 깜빡되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지요 너를 똑바로 내 외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껄물 돌려 도망간다고 눈을 똑바로 내 외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껄물 돌려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귀빠지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귀빠지게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하나 깜빡되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지요 무섭지요 vos 하하하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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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